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매일신문 영상 뉴스입니다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그동안 반대해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이를 위한 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서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됩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입니다 문경에 귀촌한 40대 동거 남녀가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 입주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일 오후 2시 40분 중 문경시 농안면 한 2층 주택에서 48살 광모 씨와 40살 김모 씨 동거 남녀가 안방과 거실에서 각각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인터넷 개통을 위해 방문한 KT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주택의 창문과 문이 모두 닫힌 채로 곽 씨는 안방에서 엎드린 채로 있었고 김 씨는 입에 거품을 문 채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데다 자살로 추정할 만한 유산화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새집과 근처에 CCTV가 설치된 곳도 없어 방문객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감재 본드와 페인트 냄새 등 일명 새집 냄새가 진동함에 따라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와 외부 독근물에 의한 타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통신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한 바 부부가 방 안에 쓰러져 있고 특별한 외상이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서 부검과 주변인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이들은 정식 부부가 아닌 사실훈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곽 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다 김 씨의 친정이 있는 문경으로 귀촌했으며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포항의 한 터널에서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는 모세기적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경주방면 7번 국도를 달리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 119 대원들은 유광터널에 들어서게 됩니다 터널 안에는 차들이 많아 사고 현장까지 도착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길을 비켜달라는 유도방송을 하자 놀랍게도 앞선 차들이 일제히 양옆으로 비켜섭니다 차들이 길을 내주기 위해 갈라서는 모습이 성경 속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훈훈한 길터 주기는 소방차량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됐는데요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소방차량은 사고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올해 47회에 걸쳐 400여 개 업체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수출 5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 통상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소기업 수출 비중을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신흥시장 발굴과 수출 증대를 위해 올해 47회를 걸쳐 400여 개 업체를 파견합니다 또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에도 6회 마련하고 15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 정책 설명회, 수출 관련 세미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400만 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상량 조정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2%인 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도입되는 출생, 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한낮기온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